스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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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A가 무슨 소리냈어요? A A가 A 됐죠? 뭐 중에서? A A 이 중에서 A 됐죠? 여기 소리 안나는 E가 니 이름 뭐니? 라고 말씀했죠 스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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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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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테이프 그래잇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 됐다 테이프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케이크 그렇죠 케이크죠 계속해서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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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레이크 레이크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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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은 어허 에이는 에이 에이는 에이 씨는 스크 중에서 스 그렇죠 스크 중에서 스가 됐죠 이는 소리 안나구요 그래서 레이크가 아니고 뭐다 레이스 레이스라는거 레이스 잘했구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불러주는거 한번 써볼게요 네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1번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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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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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었을까요 적었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은 테이프 테이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테이프 테이프 3번 테이프 다 적었어 예 4번 예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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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그레이프 그레이프 5번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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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6번 게이트 게이트 네 네 7번 7번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? 예 케이크 케이크 8번 8번 레이크 레이크 다 왔어요 케이크 몇 개 맞았을 거 몇 개 다 맞았을 거 같아요? 7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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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을 거 같아 하나 자신 없었어요? 네 1개 아 근데 솔직히 8개 다 맞을 거 같아요 그래? 어 어 어 자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왜 멈췄지? 다시 1번부터 다시 보여줘 아까 잠깐 멈췄어 1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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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3번 4번 5번 6번 7번도 보여주세요 7번 7번 8번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볼까요? 어 페이스 페이스 그 다음 2번 페이스 2번 레이스 레이스 3번 테이프 테이프 4번 테이프 그레이 아 그레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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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그레이프가 아니고 그레이프 그레이프 5번 어 스케이트 6번 게이트 게이트 그 다음에 7번 케이크 8번 레이크 레이크 자 그럼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승모가 채점해 보세요 성모 정모가 쩜 어 막 막 막 고 막 고 막 고 막 고 막 고 막 고 고 3번 한번 다시 보여줄래? 3번요? 테이프요? 어 테이프 네 어 어 아까 선생님 잘못 봤구나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에 2번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으세요 일단은 다음 시간부터는 레벨별로 선생님이 요일 수업하는 요일에 관계없이 수업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? 여덟개요 응? 나 그냥 쪽지 보고 있다 하면 돼요 음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어 저 내일 안하죠 어 뭐 보고 뭐 바쁜일이 있어요 내일 내일이요? 어 싱크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음 그래요? 음 근데 밤은 아 오늘 내일 셋 다 같아요 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는 바이러스 스테이지만 그냥 두고 가셔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